소녀가 동영상을 웃음 동영상 동영상 너무 와 경강이다 잘 들어? 오 예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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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럭무럭 자라는 메인댄서 식한 카리스마로 응! 죽을 뻔했잖아! 너 뭐야? 네가 원하는 게 뭐해? 돈이야? 테라야? 너 누가 시켰어? 너 누가 시켰냐니까? 어? 너! 내가 지금 막 60시간 동안 결그래서 몇 번하는 중 그럼 혜현호 이어서 혜현호 씨 바지 플렀스 예! 쇼가 싶은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? 아래에 붙는 카운가 있다. 진화하는 K-POP, 한리월보의 중심 저 3개인과 함께하는 팅만소음 유식뱅크 4차 맞춰가면 돼 4차 맞춰가면 돼 어... 5차 맞춰가면 돼 잠시만요 4차 맞춰가면 돼 4차 맞춰가면 돼 4차 맞춰가면 돼 야, 자꾸 오라하게 하시는 거 봉 5차 맞춰가면 돼 이거 이제 코 자 우리 팬들이 만들면 좀 만들 수 있겠지. 자 우리 팬들이 만들면 좀 만들 수 있겠지. 저기 잭슨 씨. 하늘을 지키는 건 좋은데.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던 팬들이 너무 많이. 멤버들도 너무너무 인사하고. 멤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난 못 들었어. 정답 짱구. 친구와 비주얼을 선택하신 두 분. 과연 이 두 분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. 삼재 동점입니다. 과연 어느 팀이 앞서가게 될지 아니면 답이 없을지.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. 하나 둘 셋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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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이 생겼다고 제시 누나 때문에. 그럼요. 아 알겠습니다. 자 자신감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수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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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. 혹시 맛보기로 한 소들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, 살짝 불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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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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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